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10월 9일 한가일 날입니다. 여러분들 쉬시는 날이시죠? 네 아주 편안하고 즐거운 휴일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204번째로 추천해 드리는 물건인데요. 경기도 여주시 혀남동에 있는 아주 괜찮은 전원주택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오늘 추천해 드린 물건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처음에 경매개요가 되겠습니다. 네 우선 사건 번호입니다. 2018 타경의 9383호가 되겠습니다. 여주지연에서 10월 16일에 경매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부지런히 응철하시려면 부지런히 한번 살펴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여주시 혀남동 451-6번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121평입니다. 400제곱미터가 되겠네요. 건물 면적은 36.02평이 되겠습니다. 119.07제곱미터가 되겠죠. 이 물건은 2018년도에 건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새집, 신축건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정가격은 3억 2,01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두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49%인 1억 5,688만 6천원이 최저가격이 되겠습니다. 권리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당요구 신청 종기일은 19년 3월 28일이었구요. 2018년 4월 9일 개인의 근저당이 말속이진 권리가 되겠구요. 이 근저당의 근거로 해서 개인이 경매 신청을 하였습니다. 청구금액은 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조건이 있습니다. 이 물건은 재경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보증금 이곳은 현재 30%입니다. 그래서 최저금액의 30% 이상의 금액을 매수보증금으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재경매니까 누군가가 낙찰을 받으시구요. 낙찰받고 나서 잔금 납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그때, 지난번에 낙찰되었을 때는요. 지난 낙찰 가격은 3억 1,12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단동찰에 낙찰되셨었구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민합을 했을까요? 이런 말씀들을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건 저도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재고 안쪽에 있는 부지네요. 그죠? 도로가 있죠? 도로에 막다른 도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좋습니다. 뒤에는 임야가 되겠네요. 네, 토지형 계획을 보면요. 가장 좋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리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존산지, 자연보전권역,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정비기획법에 의한거죠. 또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또 한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 뭐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공시지가도 20만 400원 정도로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공시지가가. 네, 그러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이곳이 여주 읍내가 되겠습니다. 여주 읍내가 되겠구요. 현재 위치한 곳은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암동이 되겠죠. 현암동이구요. 여기가 이제 이포보가 되겠습니다. 이포보가 되겠죠. 네, 이곳이 이제 이포보구요. 남한강이죠. 당연하게 남한강에. 이곳이 이제 강천보가 되겠습니다. 강천보는 여기에 위치해 있죠. 이포보와 강천보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포보가 더 가깝죠. 이포보에서. 뭐 현암마이시에서 뭐 불과 5분 이내의 거리에 있네요. 있는. 이것도 이제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플리트 비체 타운하우스 단지. 뭐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 중에서 맨 안쪽에 있는 단독주택.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단독주택입니다. 네, 이곳까지는 아직 로드뷰가 확실히 들어가 있질 않네요. 단지 내까지는요. 그래서 단지 입구에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있네요. 단지 입구죠? 네, 아주 잘 지었구요. 맨 안쪽으로는 이제 야산이 있습니다. 임야 지역이 있겠죠? 현재 이 물건은 최고 안쪽에 있는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가장 프레이버시가 가장 침해가 안되는 그런 지역에 위치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주의는 이렇습니다. 전원주택 계속 짓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구요. 네, 이게 이제 여주이찬 쌀이겠죠? 여주 쌀이 엄청 비싸죠? 네, 이렇게 고급 주거용 단지, 뭐 카페, 기타 등등도 있습니다. 현암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최고 안쪽에 있는 전원주택이 지금 경매로 나와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주택 모습이죠? 방금 전에 로드뷰에서 대충 봤습니다. 네, 이 주택이구요. 현재 건축되어 있는 모습이죠. 네, 최고 안쪽에서 뒷편에는 임야가 있죠. 그러나 산이 아주 높은 산은 전혀 아니구요. 네, 이 맨 끝에 있는 전원주택이고 이 마을에서 가장 위치 좋은 곳 아니겠습니까? 네, 실내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경기도 여주시 이포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전원주택 단지에서 그 단지 중에서 가장 괜찮은 지역에 위치한 새로이 지어진 전원주택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렸습니다. 특이할 것은 이 물건은 30%죠. 보증금이요. 그래서 30% 꼭 챙겨가셔야 됩니다. 최저금액의 30%입니다. 본인이 쓰려고 하는 금액의 30%가 아니구요. 가끔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구요. 최저금액의 30% 이상의 금액을 가져가셔야 만 응찰하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좋아요, 구독, 알림 꼭꼭꼭 눌러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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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